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우리가 잘 묵상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가 해답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그 깨달을 때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문제의 응답과 승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지어다 그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왜 찬양을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6절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바다를 변해 육지가 되게 하시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건너고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찍었죠 우리 거기서 주로 온다 기뻐하였다 그렇게 어미하시지 하나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지 하나님 온 마음을 통치하시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다가 쫙 그냥 갈라져가지고 물이 벽이 딱 섰고 땅이 그냥 마른 땅이 돼버려 그냥 물이 좀 빠졌다더라도 그 땅이 굳은 마른 땅에 물 속에 땅이 갑자기 마른 땅이 된다 물이 빠진다 하더라도 또 요단강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그냥 물벽이 생기고 그대로 건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정말 믿어요 야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우리 걱정을 그겁지 않아요 그분이 뭐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니까 9절 보겠어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조감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시로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실종 믿음을 잃지 않게끔 하시는데 10절 집하여 시작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시기 하셨으며 은을 단련한 거지 시험하시되 여러분 금이라 은은 단련 뭐예요? 용광로 불속을 통과하지 않고 금은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때는 시험 환란 고난 있어요? 없죠? 있죠 뭐 때문에 시험 주고 어려움 줄까 욕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이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욕이 끼게 된 것은 뭐냐면 모든 시험이 재수 없어서 우연이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금신화 만들기 위해서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을 의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네 모든 사건,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1절 같이 읽을 수 있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그물에 걸렸다 여러분 그물에 같이 걸려버리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물 망에 걸렸다니까 내가 아무래도 못 나와요 그물에 걸려버리면 또 어려운 짐을 무거운 짐을 어디에 있다고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지 않아요 다 짐이 있어 그 짐을 허리에 두셨어요 그리고 12절 바 시작 사람들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죽게 우리를 끌어내서 풍방원에 들으셨나이다 아니 이 표현이 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꾸미지 않고 표현했어요 자 사람이 내 머리를 바꿔 다녀 얼마나 정말 무시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머리를 밟아버려 나를 머리를 밟아버려 아니 다른 데 아닌데 머리를 밟으면 쓰겠어요 또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그래서 근데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모셨던 거죠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불과 물 환란 불같은 시험 물속에 빠지고 불속에 빠져 살고 있을 것 얼마 뜨겁지 않아요 불속에 들어가 버리면 야 이거 어떻게 표현을 안 돼 경제적인 부도위기도 올 수 있고요 뭐 사형성 받을 수도 있고요 별 뭐 안 받을 수 있고 근데 주께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고대 들으셨나이다 통과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훈련시켜나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주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한 고대 풍부한 고대 내 물질의 복도 받고 환경의 길도 열리고 전기한 인생을 세워주고 이야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 멋있는 인생이다 풍부한 고대 들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인생이 불과 물을 통과하고 정말 내가 그물에 걸려버렸고 어려운 무거운 짐 때문에 헤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허리에 그냥 무거운 짐이 메어갖고 있고 어찌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해답이 없어 근데 물과 불과 또 들어갔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끌어내사 풍부한 고대 고난 환란을 통과하고 이겼더니 축복이 왔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13절 봐요 시작 내가 번제문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죽게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있는 것이오 내가 환란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불과 물을 통과할 때 아이고 하나님 살리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뭐 소원을 하게 돼 소원을 한나가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이렇게 바치겠나이다 막 소원하잖아요 이제 번제문을 주의 집에 소원을 죽게 갚으리니 내 입술이 낸 것이 환란 때문에 말한 것이 이제 갚아야죠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할게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환경이 불과 나면 변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15절 시작 내가 순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죽게 본질을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지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 힘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16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들아 다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승리하고 이기고 축복도 받고 간증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16절이 없으면 안 돼 와서 들으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 선포 전도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역사하셨다고 내가 똑똑 잘나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시면 나의 혈오 높이 찬송하였더다 감사합니다 시작도 찬송이고 마지막 찬송이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승리 가운데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 편하게 좀 만들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게 만들고 그냥 물질이 여러분도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했으면 좋겠구만 왜 이런 물과부를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미웠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요 아니 사랑하신다면 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드셔요 내면의 변화 거루감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루어서 예수님 영접에도 영웅은 구원받았지만 내면의 변화 거룩함은 한순간은 안 돼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육성 죄성이 죽고 뽑아지는 과정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 안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할 수도 없이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도 불가능해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아가 깨져나가 언제 깨져요 혼이 깨지나 혼 좀 낳아야 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 여기서 보세요 머리를 타고 가게 했나이다 사는 내 머리를 바꿔다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혈기 내고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야곱이 바루앙의 축복에 의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가장 사랑받은 야곱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야곱 이스라엘 어떻게 아브라함 아들 중에서 이삭 이스마엘이 빠져나가 버렸고 이삭 아들 중에서 에서가 빠져나가 버렸고 사실 속상할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 이름이 국호가 됐잖아요 그러면 가장 복받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냐고 예수님께서 20년 머슴사리에 빈틀뜨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어렵고 어렵고 야곱이 환란의 과정을 얼마나 겪습니까 아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왜 사랑받은 야곱이 그런 인생을 보내야 되냐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받고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혼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영의 사람을 받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러고 야곱 한 남만이니까 요셉 얘기 보죠 요셉 우리가 자란 요셉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옷을 입고 다니는데 17살 때 그냥 형들이 미움받아서 구덩이 천억으로 쑤요 파랑 보디바라 집에 종사를 했어요 1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요 여러분 그 나이에 부모 떠나갖고 종사를 한다 노예를 한다 이건 비참한 완전히 인간 아니에요 쓰레기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했던지 거기서 인정받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 아버지 품에서 호강스럽게 뜨면 요셉이 소가지 들까 소가지 안 들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인생에서 좋은 사람에서 그 피 눈물한 인생을 그렸던다며 소가지가 들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의 시대하고 전혀 지금 달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다 소가지 같더라 소가지 저희가 거의 고생을 다 했거든 농촌에서 자라면서 어쨌든 뭐냐면 고난이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요셉이 그런 가문에서 하나의 말씀을 살려다가 아담하고 준수해가지고 보디바르 제가 얼마나 유혹을 한지 매일매일 유혹한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어찌 그나그나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깨끗하게 살다고 했는데 감옥까지 가버려 아니 말씀에 살다가 예 하나님 축복해줘야 감옥 가야 됩니까 그래요 감옥까지 넣어버려 그냥 완전히 죽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신 거예요 참 근데 그러고 나서 삶의생이 꿈을 꾸고 이제 공무축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그 시대에 요셉이 국무축리가 되어야 가난에 있는 일곱 70의 자기 가족이 전부 이사와갖고 가난에 있으면 안 돼 애국에서 가장 강대의 그 나라에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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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00여 명만에 60만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요셉이 국무축리에 대해서 그 섭리의 경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세웠고 미리서 해달 저라고 모든 걸 다 봤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13년을 연다 훈련을 시킨 것은 그만한 국무축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품속에서 호강스럽게 해갖고 절대 안 돼 혹도가 훈련을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부모, 형제, 친척 도움받지 못하고 영예사람으로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영예사람 되니까 꿈이 해석이 되는 거죠 우호적이 누구 의지할 데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위기인 것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성의의 영예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숨겨놓은 인물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미 그 당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환란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지 요셉이 왜 내가 종살이 하고 왜 감옥살이 해야 돼 그리고 그 한숨 쉬고 원망, 불평했더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을 잘하는지 멋있어 지금 종살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벌써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또 꿈에서 오나서 바로왕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꿈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얘기만 계속이에요 벌써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만나면서 영예사람 만드는 과정이 비시였는데 언제 그게 권한과문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데 다시 말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인물로서 전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필요해서 만드는 과정이다 어느 시대나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 사람을 쓰셔 하나님은 어떤 기관 단체 쓰니까 사람을 통해 한 사람 하나가 나오고 사무엘 하나가 나오고 모세 하나 나오고 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감당하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시대를 이겨내요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큰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씨름해요 그 문제를 보듬게 갖고 몸부림쳐 씨름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 씨름을 결국은 그 문제의 크기만큼 씨름이 힘든데 그 씨름이 문제의 크기만큼 씨름을 이겨냈을 때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쓰임만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이슨을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먹었어요 다이슨을 왕으로 세우는데 누군가 곤랏을 이겨야 돼 곤랏을 만들어서 딱 냈어요 3월상 16장에 다이슨이 기준받고 17장에 곤랏이 떡 나와요 순서적으로 성령받고 사단이 딱 드러났어요 곤랏은 이미 다이슨의 물멧돌에 맞아 죽을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거기서 다이슨이 이겨줘야 돼 곤랏을 이겨줘야 돼 사실은 사단을 이긴 거예요 그 물멧돌 하나 던진 사건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계획에 있었어요 너번에 큰 신상에 있었는데 뜨인 돌이 날아갖고 그 신상을 깨뜨렸을 때 영원한 나라가 이르듯이 그 신상 같은 그것이 권리하시고 다시 물멧돌은 산 돌 믿음으로 그런데 거기에 나간 거 보니까 너는 칼과 장과 단천 나는 만군 하나님 하나님 정확한 예수의 이름을 쓰셨더라고 그때 명중했어요 그래서 다이슨이 나온 건데 다시 말하면 다이슨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다이슨이 되려면 네가 골라 이겨야 되고 사우랑 너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네가 견뎌내고 축복하고 도망만 가야 되고 그래서 다이슨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이 위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사우랑을 도망만 가고 안 죽이고 자기가 정당 방해할 수 있었는데 계속 여호와의 길이 뭐냐 내가 어찌 뒤져가겠냐고 도망만 가느냐고 그래서 위대한 다이슨이 나온 거지 그냥 다이슨이 그 과정을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이슨에게 무거운 짐을 줬는데 그 짐을 씨름해서 이겼어서 위대한 다이슨이 나오고 다이슨의 승리의 고백이 찬양을 감사했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가 다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늘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자 감당심으로 실험하시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나를 실력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개발하고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 요셉이 국무총이 있는 동안에 가가지고 70가족이 낳고 낳고 400년 만에 60만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이제 탈출해야 돼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었어요 80년 전에 모세 물에서 건졌다 하나님의 계획이 80년 전에 그 당시 가장 혹독한 바로왕 그 당시 가장 아주 남자를 죽이고 막 그렇게 철권정치에서 혹독한 고난 가운데 살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대안이 모세를 숨겨놓고 있었더라는 말이었어요 그 모세 80년 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황장 그냥 급해갖고 그냥 허둥대둥 그냥 임시로 대처하는 모세가 아니예요 하나만 치밀한 계획에서 움직이신데 모세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냥 안 만들어 40세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애국상을 돌로쳐 죽이고 미대왕에 40년 동안 한숨 쉬고 있어 하나님이 알아 너는 40년 동안 한숨 쉬고 있어라 여기는 여기다 딱 때가 되면 딱 건져갖고 모세 니가 니 이름값에 홍해에서 니 백성 건져내 니 이름이 모세잖아 물에서 건졌잖아 니 백성 물에서 건져야지 다시 말하면 모세를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홍해를 갈랐으니까 모세가 되는 거지요 우리 홍해 앞에 빠져 죽으면서 모세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홍해 감당해봐 문자 앞에 벌벳었냐 성경에 가장 그 시대에 꼭 쓰임하는 사람은 가장 여러분 아하방 가장 우상순배우 악한 왕입니다 근데 가장 악한 아하방 이세벨의 대적은 엘리아를 딱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엘리아가 돼야 아합을 이겨 알아 하나님도 아합이 그런 줄 알아 엘리아를 숨겨놓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3년 익혔다면 비도 안 오고 이제 거기서는 850대 갈매산에 와 하늘에 불 떨어진 거 보자 하나님은 엘리아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엘리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합에 대칭될 만한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루왕에 대칭될 만한 모세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요 정확하게 하시죠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시죠 하늘에 어떻게 불이 떨어져요 그냥 각을 떠놓고 그래서 이야 이와 가나입니다 불이 또 이와 가나입니다 그래갖고 850명 거기서는 기손이 목 다 차 죽여버리고 기도해갖고 불이 떨어지고 물이 내려지고 성경에 엘리아 같은 사람 있으니까 근데요 야 엘리아는 재밌겠네 나도 엘리아가 있어봤으면 너 엘리아처럼 기손이 시내가 그치기 전에 그리 시내가에서 시내물 먹고 까마귀 가정 먹고 거기서 훈련을 쭉 시키더라고 뚝딱 안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시내물이 다 떨어지니까 또 사례딱 과반에 가거라 또 그리 가갖고 또 그냥 기름 물가를 축복해주고 계속 오고 그 영성을 쭉 훈련시키고 한순간 뚝딱 안 돼 그래놓고 한순간에 불 딱 떨어지게 만들었어 하나님은요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더라고 나 오늘 누가 다이 모세 엘리아가 될 것이냐 엘리사 그 다음에 아람 큰 나라가 막 다 쳐들어오고 다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는 엘리사답게 그래가지고 뭐 저들 눈을 멀게 하셔도 그래갖고 막 사멸하성 데려다가 전부 포위시켜버리고 그래서 엘리사요 뭐 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엘리아 후계자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엘리사 되겄어 근데 엘리사나 엘리아나 죽을 겁이 있고 넘겨야 돼 엘리사도 잘못을 죽고 엘리아도 죽어요 불이 안 들여서 엘리아도 죽었어 모세도 여기까지 재앙 안 내렸으면 죽어야 돼 요셉도 지금 잘못을 죽어야 돼 다이도 권리아 못 죽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그들은 하나님 의자고 죽음을 과정을 통과해서 목숨 걸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도와주소 하나님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낳고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나왔고 조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지금 얘기해 모세 다이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가 뭔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뭘로 보여요 볼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동행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들은 남보다 힘들었고 눈물 걸자 동행했고 무거운 짐을 줬고 감히 감당체마다 시험 어려운 고난을 전부 통과하면서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얘기 스토리가 그래서 야 여러분 아까 하만이 이미 유다인 다 죽이려고 계획자인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에스데를 마세에 피해놓고 에스데를 왕비에 다 넣어놨어 다 숨겨놨어 에스데도 숨겨놨어 이미 알았다니까 하만 너 그럴 줄 안다니까 그럼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래 모르드게가 왕한테 이미 점수 따놨어 그날 때에 금시고 야 나 위해서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상 좋느냐 안 좋는다 이다 그래서 하만 네가 하나는 사건 사건 참 그래서 하만이 아무리 그려봐 이미 하만을 그 계교를 무산할 수 있는 에스데도 모르드게를 예비해놓고 있는데 오늘 누가 모르드게 누가 에스데도 역할을 할 것이냐 누가 이 시대에 쓰인 반 하나님의 사담과 하나님의 역사와 계속 이 짜움에 계속 성의 역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 약한 영도 싸워서 이길 것이냐 오늘 법문 내용을 지금 무궁은 짐을 쥐고 머리를 박게 하고 그런데 풍부한 것들이 오늘 그 사건이나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다 어려움은 할라니 사람마다 달라 다이슨 사우랑 동안 훈련시켰고 요셉은 보디발자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사람마다 다 달라 환경이 다 달라 그 상황에서 하나의 의지하고 이기고 하나의 도움에서 이 사단 역산만큼 강하게 하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에 의해서 이겼다는 사건의 소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의 계신다 그 내용을 쏙 여기고 있잖아요 자 예 여러분 사도바울이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됐을까 그는 감옥에 가자 기도하고 참 미했다니까 옥토바울 여러분 지진이나 부르거든요 아니 쇠고랑 나 불려 부르고 지진이 그 자리만 놔버려 그냥 왜 기도가 참 미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기도가 참 미했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기도가 참 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위대한 사회가 되고 옥중선이 전부 남이 감당할 수 없는 감옥에 맴맞고도 기도가 참 미했기 때문에 옥토가 지진이 났다는 것이 사도 그래서 사도바울이요 그냥 사도바울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고 감옥에 가지고 맴맞은 건 싫어요 바울처럼 상은 많고 삼층천도 올라갔다고 참 좋건네 나는요 맴맞은 건 싫어요 사하십이 하나 감옥에 다섯 번 맞았대 태장 맞고 바울이요 내가 보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야 다니엘 멋있고 좋겠다 다니엘이요 사하자구리 들어갔어 죽어요 사하자구리 들어가면 근데 사하자구리를 통과했어 이겼어 기도하고 사하자구리 기도하면 사하자구리 그러더라도 사하자구리 앞에서 막을 때는 사하자구리 딱 들어갈 때까지 간혹 보고 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앙 물라고 해서 그때만 막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앙 물기 전에 기절 다 해버려 사하자구리 들어가기 전에 포기 다 해버려 항복에 마지막 보거든요 마지막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다니엘이 만들어지고 다니엘이 나중에 이 상을 보고 마지막 계시다 다니엘에서 요한계시장 연결되잖아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거비를 넘기고 감당체마다 시험을 당했는데 그 과정을 참 통과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청년들 나름대로 게이 다 있고 환경이 문제고 우리 당연히 다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문제 준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환경 그 감옥에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사드라코 매사가 아베이누고 다니엘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냐면 그 당시 이 전 세계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어다가 거기에 포로가 거기들이 잘해갖고 온 세상 사람 앞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야 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멋있게 아주 보여 버렸어 매스커블누 시대니까 하나 유다 조그만 땅통에 있으면 안 돼 끌어다 놓고 너희들은 잘못한 포로로 가야 돼 매듭마드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대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니엘 사장님 왜 자꾸 아베이누고 없으면 이거 죽도밥도 안 돼 일을 해놓고 뭔가 누가 마지막 마무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버려놨으면 하나님이 마무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구나 그러네 응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별넘을 다 당하네 나는 그건 알아요 음 별일 다 당해 보면 그래 왜 알았어 여러분이 링컨이 왜 위대한 대통령인지 아세요 7.8기에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계속 낙섬만 합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다 떨어져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일곱 번 여덟 번 다 떨어지고 사흘 실패하고 자기 처음에 사랑했던 여인도 없어져 버리고 험악한 세월이에요 링컨이 근데 1860명의 대통령 당선 딱 당선되고 나니까 링컨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원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자기를 가장 공부하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 원숭이라고 막 골라갔다고 막 야당 사람이요 그 사람 딱 데려다가 국방부 타면 참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릇이 다 크더라고 링컨이 전부 대통령 당선 그렇게 안됩니다 밑바닥에 인생이 맨날 죽을 지경에 다 겪었어 눈물 골짜기에 통과했어요 링컨은요 근데 링컨이 괜히 온유해져요 다 부드러웠죠 전부 품을 수 있었어요 그릇이 됐어요 그릇이 그래서 미국의 16대들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세계적인 대들이 링컨하고 있어요 왜요 권한을 겪었거든요 권한 안 겪은 사람이 큰 인물 될 줄 아세요 절대 안됩니다 괜찮아요 성경에 대한 인물 전부 권한 겪었어요 깨뜨리고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서 기도 안 하면 상처만 많아요 권한을 겪은 사람이 쓴 뿌리가 있어갖고요 내가 어떤 인생 그랬는데 내가 악착같이 내가 없으면 내 웃으면 못 살고 또 막고 악착하지 나도 성공했다고 그런 인생이 있고 그래 권한 통해서 울고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내가 아파봤고 눈물을 얻고 내가 없어봤더니 그래 아픈 사람의 심정 이해가 되고 권한 어려운 사람은 이해가 되고 이게 성령의 사람 된 사람은 이제 만들어져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가장 허감의 악한 왕 헤롯 왕이 두 사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왕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자세 나는요 하 주님 어디합니까 주님 왜 200개 나라의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 다 하나고 지금도 이 사당 싸움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거 어찌합니까 마지막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감당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의 자유의 대한민국이 없애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사단을 계속 공격을 해요 절대 우리는 이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계의 보금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민족이에요 가장 눈물 많은 민족이에요 가장 아픈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DNA가 계속 강한 것이 천번 이상 외침을 당했고요 누구보다 감당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한 번 했다면 가장 강한 DNA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가요 유대인과 우리나라가 그래요 가장 고난 눈물 아픔을 겪은 이 민족의 마음의 DNA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을 깨워야 하소서 6월 2일부터 금식성의합니다 하는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저는 긍정을 받아요 절대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긴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 시대에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기도하면 되어요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은 성경 말씀을 읽으시구나 여러분 고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따르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주물떡 주물떡 처리 훈련시켜서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하세요 내 앞에 당장 일이 안 풀리고 짐 들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없이 살고 고통스럽다고요 괜찮아요 다이슨 도망다니면서 아기성 앞에 가서요 그냥 미친 척고 피를 읽고 막 춤을 읽고 그랬다 도망 나오고 별넘이를 다 겪었더라고 별넘이를 다 겪었어 그래서 다이슨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었죠 통과 통과 물부를 통과했더니 풍부한 것을 잊었더다 마지막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복된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